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블루스 스타일의 노래고 이 곡을 할 때마다 제가 이 곡에 솔로 주자가 두 명이 있는데 누구를 시키지 말 안 한단 말이에요. 공연 때마다 제가 앞에 테마를 치고 뭐 박태욱 하면 박태욱이 솔로 하는 거고 지금 다들 자기가 솔로를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. 네, 슬링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지금 오늘이 할로윈인가요? 그럼 언제가 할로윈이에요? 아, 그래요? 근데 왜 복장을 오늘부터 입고 있는 거예요? 주말이어서 그런 건가? 네, 평일날 놀 수 없잖아요. 아, 제가 작업실에서 집까지 걸어가는 길이 그 홍대 클럽 거리를 꼭 지나가야 되거든요. 근데 어제 작업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막 다들 제가 아는 모든 캐릭터는 다 봤어요. 그래서 마리오부터 시작해서 뭐 도라에몽하고 막 달리가 났길래 뭐 도라에몽하고 막 달리가 났길래 다시 시작했습니다. 이렇게 들으면 진짜 같이 집까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? 감사합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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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